이 글에서는 애정표현의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다룬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 때문에 연인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사랑은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말로도 표현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좋은 기분이 들게 하고 안정적인 관계라는 점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행동만으로라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애정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이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을 느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해 돌이켜봐야 한다. 유년기는 성인으로서 겪는 문제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애정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두려움. 과거 연애 경험에서 좌절을 맛본 감정표현 불능증이 있음 감정표현 불능증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과거에 겪은 상황들의 그 원인이 있다. 부모가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자녀는 연애할 때 사랑을 말로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찬가지로 과거 부정적인 연애 경험으로 인해 연애가 낭만보다는 고통에 가깝게 느껴진다면 깊은 관계에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상처로 남았겠지만 낭만적인 연애는 여전히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 모두 어엿한 성인이며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애인이나 배우자의 그 애정표현을 하는 법을 지금부터 배워나가면 된다. 감정표현 불능증의 경우 애정표현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신경질환으로 인한 병리학적 현상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애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애정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과거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이라면 바로 현재 애인으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한 경우 목끝까지 차오르는 사랑한다는 말을 꾹꾹 삼키려 안간힘을 쓰게 된다. 하지만 애정표현의 부재는 연애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애인이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끌어낼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다. 애정표현이 힘든 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사랑을 담아 소통한다. 자신도 어려워하는 일을 자꾸만 분노하며 질책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 모두가 편하게 느끼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고른다. 감정과 같이 민감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있어 최고의 장소일 것이다. 상 대방에 대한 예심과 인내심을 가진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어, 여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문제를 그 사람 체지에서 생각해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애정,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당사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여러가 질을 배울 수 있다. 즉, 감정을 조절하며 표현하는 방법 또는 분노를 올바른 방법 또 표출하는 방법 등이다. 과거의 상처를 치료한다 애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바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과거의 상처가 낫지 않는 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영, 원이 어려울 것이다. 한편, 상대방이 사랑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과연 나에게 가치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을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을 갈구하는 응어리가 맺힐지도 모른다. 어쩌면 말로는 애정 표현이 넘쳐나지만, 정작 실속 없는 연의 관계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수도 있다. 사랑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 당신에게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영어로는 그icana, 그 사람은 하나의 사이에 직접äg을 주신 것이다. 상대방이 좋기 때문에, 당신의 성격은 성격을 생기고, 남아를 하니까, 아버지가 부지락의 성격을 생기고, 사랑을 주신 것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